지식경제부는 지난 22일 제1회 지식확산 융합창출 컨퍼런스를 서울코엑스에서 개최했습니다. 이번 행사는 국가의 지식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지식강국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식경제부 김재홍 성장동력실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또 컨퍼런스에서 KB국민카드 등 5개 기업은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여받았습니다. 이어 진행된 지식컨퍼런스에서는 이여령 전 문화부 장관이 미래 지식융합사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습니다.